기상캐스터 배혜지 사천 양구갑과 원주갑을 등 내륙의 3석은 민주당이, 강릉은 무소속, 나머지 4석은 당시 미래통합당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광재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원주갑 보궐선거에 박정하 의원이 당선되면서 강원도는 국민의힘 6석, 민주당 2석으로 보수 강세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4선의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로 이철규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강원도의 저력을 알렸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보다 의석을 2배 이상 늘려 적어도 4석은 가져오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략은 인재 영입과 정권 심판론입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8석 전석 승리가 목표입니다. 이달 8일로 예정된 도당 신년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참석을 계기로 승리의 쐐기를 박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셨던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더해 전석 승리를 이번 총선의 목표로 혁신과 수신 등의 기조 속에 이번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강원도. 총선을 앞둔 신당의 파급 효과가 강원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5선의 국회의원 탄생으로 강원 정치 역사를 새로 쓸지도 관심사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